광화문의 한 커피쇼. 길게 늘어선 줄의 정체는 로이킴의 공약 실천 행사. 달콤한 남자 로이킴과의 향긋한 커피 데이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캐시 시청자 여러분. 로이킴입니다. 슈퍼스타 K5 지원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을 때 제가 약 100잔의 커피를 쏜다고 툭 던졌는데 당연스럽게 100만 명 돌파했네요. 일일 바리스타로 변신해 팬들에게 선물할 커피를 정성껏 내리는 로이킴. 제가 바리스타가 되는 건 처음이니까 성의가 담긴 커피는 정말 맛있게 마셔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발. 팬들을 위해 준비한 로이킴의 깜짝 선물. 로이킴의 미니 콘서트. 지금까지 로이킴이었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사나이 로이킴. 향긋한 커피와 감미로운 노래 선물까지 함께한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